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녹화본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참여를 못했더라도 녹화본이 2주 동안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고 과제를 매주 제출을 기한 내 해주시면 되고요 상가비는 40만원인데 탈기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교재는 회사 말고 강사 책입니다 이북도 상관없고요 빌링책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 교재고 5주 미션을 모두 기한 내에 완료하신 분들은 제가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에듀이너스 홈페이지 파트너 강사 프로필에 등록을 해드리고요 파트너 강사로 등록이 되면 에듀이너스 전문 강사 홍보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올라갈 겁니다 아 멋있죠 여기 지금 올리신 분들이 5주 완성하신 퇴사 말고 강사 수료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파트너 강사님들의 홍보를 이제는 프로필로만 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할 거예요 아주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다 영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강사님들 전문 강사 홍보 영상을 촬영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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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들 전